2024년 이찬원 가수의 생일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특별한 생일 파티는 그 어떤 행사보다 감동적이고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약 5만 명의 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찬원은 자신을 향한 팬들의 무한한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무엇보다 이번 생일 파티는 단순히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유대와 사랑을 재확인하고 이찬원의 선한 영향력과 진심이 더 큰 감동을 전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서울의 한대형 공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찬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들과 함께했다. 그의 팬들은 생일을 맞아 그의 이름으로 특별한 기부를 하고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정성과 마음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실천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팬들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감동의 순간 생일 파티는 단순히 축하와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로 끝나지 않았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를 향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선행을 준비했다. 팬들은 600만 원을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 기부하며 이찬원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뜻깊은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기부는 단순히 생일을 축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팬들은 이찬원의 음악과 무대가 주었던 감동과 위로를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하고자 한 것이다. 이찬원은 팬들의 이러한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나은 가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은 그가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공연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했다. 이찬원의 부모님이 준비한 깜짝 선물 이날 생일 파티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찬원의 부모님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다. 무대 뒤에서 부모님이 등장해 이찬원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하는 순간 이찬원은 놀람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선물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과 응원을 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팬들의 진심 어린 기부와 그 의위 이찬원의 생일 파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팬들이 준비한 기부였다. 약 6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 기부되었고 이 기부는 단순히 축하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찬원의 정신과 팬들의 선한 마음이 결합된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이찬원의 음악과 무대가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의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생각할 때 팬들의 이러한 기부는 더욱 의미가 있었다. 팬들은 이찬원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가 가수로서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이 기부는 단지 그의 팬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그의 음악과 메시지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팬들은 이찬원과 함께 성장하고 그가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찬원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이어갈 수 있었다. 부모님의 깜짝 선물과 그 상징성 이찬원의 생일 파티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부모님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었는데 이 선물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차 메르세데스 벤치를 선물하는 일이었다. 이 선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가치나 가격을 떠나 이찬원에게는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부모님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이찬원에게 그 선물을 건넸을 때 이찬원은 감동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이찬원은 자신의 음악과 공연이 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큰 의미가 있음을 느끼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찬원은 이 선물에 대한 감동을 팬들과 나누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가 무대에서 팬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찬원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앞으로도 더 나은 가수로서 보답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팬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방법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다. 이찬원과 팬들의 교감 이찬원은 이날 생일 파티에서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대에서 이찬원은 팬들의 반응을 직접 느끼며 그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과 응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팬들은 이찬원의 목소리에 감동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의 음악을 통해 얻은 위로와 행복을 되새겼다.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는 팬들의 마음에 더욱 깊이와 닿았고 팬들은 이찬원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와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동안 수많은 무대와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느꼈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며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갔다. 특별한 이벤트와 팬들과의 소통 무대에서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에도 팬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자 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게임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반응에 맞춰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넸다. 이 순간 팬들은 그의 진정성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이찬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팬들은 이찬원의 이벤트에 큰 열정을 보이며 그와의 시간을 즐기고 행복을 나누었다. 이찬원은 무대에서 내려온 뒤에도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진심어린 말과 행동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그의 진심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만든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되었다. 팬들의 축하 영상과 메시지 이찬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은 팬들이 준비한 축하 영상과 메시지였다. 팬들은 각자의 언어로 이찬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의 음악이 그들에게 주었던 위로와 희망을 표현했다. 이 메시지들은 이찬원에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가 팬들과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며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찬원은 영상 속에서 전해지는 팬들의 목소리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팬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팬과 가수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유대임을 다시금 느꼈다. 팬들은 이찬원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며 그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실감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